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7월 27일날 작년, 아니 작년 처음이 위에가 뭐였냐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.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선생님한테 받았대요. 영어로 기도를 드렸다고 선생님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것도 로보트 박의 생각이냐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.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언론들이나 이런 분들 사진. 미국에서는 어차피 서울 평화장이고 그리고 스티브 김 그리고 일본에는 사난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항에서는 브라이스. 이 list have been sent to North Korea before angering Pyongyang.